Q. 개인형 IRP 계좌 자동매수 비율 등록 퇴직연금은 부담금 납입 전에 자동매수 비율이 등록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납입 처리가 완료됩니다. IRP 계좌 자동매수 비율 등록 원큐프로에 접속하여 좌측 아래 메인 메뉴를 터치 자산연금에서 퇴직연금 IRP를 터치한 후 퇴직 IRP 목록에서 퇴직연금 자동매수 비율 등록을 터치해 주시고 인증 후 자동매수 비율 등록 안내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위험자산의 매수 비율 합계는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품 추가 시 상품 추가를 선택하고 추천 펀드, 펀드 검색, PDF 검색, 정기예금 탭이나 원하는 상품을 검색합니다. 약관을 체크하셔서 확인해 주시고 상품 설명서도 체크 후 내용을 확인하시고 상품 추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가입자 부담금의 상품 및 매수 비율은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동매수 비율을 확인하신 후에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